세상에 있는 이충, 저춤, 막춤, 멍춤, 그리고 주춤주춤까지 다루는 저희는 컴온 댄스! 컴온 댄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컴온 댄스 호스트 부갈루킨입니다. 오늘 특별하게 제가 리액션을 담당할 제 지인을 한 분 모셨어요. 소개합니다. 조인환 씨. 안녕하십니까?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? 직장단이에요. 직장인 조인환 씨 모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댄서, 스페셜 게스트죠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분을 좀 초청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었는데 오늘 막 그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. 소개합니다. 월드파이머스 몽하이어, JG! 와아! 이런 거요. 안녕하세요. 와아! 요즘에 JG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? 어, 저 12월에 군대 전역 가고 응.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서 춤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데 일도 하고 오, 대박. 쩔어 쩔어! 한국에서 수업도 하고 이제 연습도 하고 되게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궁금한 게 참 많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물어볼 건 이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를 조금은 느낄 수 있다. 하는 JG만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이 있을까요? 사실 대표작이라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상. 아,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? 그 예전에 범계에서. 범계. 게임 체인저인가요? 아, 게임 체인저인가요? 네네네. 아,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. 아, 그래요? 그 영상? 아, 게임 체인저라는 행사에서 우리 JG가 심사를 도왔는데 그 심사위원 쇼. 네. 근데, 그때 되게 뭔가 저답게 쳤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도 그 영상이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그 행사 MC였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서도 봤는데 그 행사가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아, 우리 JG가 심사위원 쇼를 시작할 때 그 뭔가 집중되는 공감의 분위기 압도하는 그 바이브 그게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. JG가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? 저는 사실 진짜 춤 자체를 정식은 아닌데 시작하게 된 거는 뭐 초등학교, 저학년대 뭐 열 살, 열한 살? 음, 일찍 시작하셨네요. 그때 이제 뭐 H.O.T. 오, 신화. 잭스키스. 오, 야. 이런 아유조안에 좋았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량영량아라고. 량, 량현, 량하. 량현, 량하. 발음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. 량현, 량하요. 그렇다면 우리 JG가 춤을 춰 오면서 아, 뭔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어떤 임팩트를 줬다 하는 영상 혹은 댄서가 있을까요? 어,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 스타일 부가루 스타일이라는 춤의 상시자 오오오오 부가루쌤 부가루쌤 백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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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렉트릭 부갈루스 형님들 다 존경하고 하지만 이제 샘 형님을 가장 좋아하고 영향도 많이 받고 부글 샘 창시자 이게 영상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예전에 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했던 위아원 그때 진짜 오랜만에 일렉트릭 부갈루스 형님들 내구 샘 형님, 피트 형님, 슈가팝 형님, 위글스 형님 네 분이서 이제 쇼케이스를 오 외국분들인 것 같은데 형님 형님 하는 거 보니까 친하신가 봐요 아 몰라가지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지 네 분이서 쇼케이스를 하시는데 그때가 딱 스키터랩의 형님 팀 중인 맞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 형님들 계속 그렇게 몸 쉬셔가지고 춤도 되게 뭔가 감정이 많이 담겨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날의 어떤 감동은 저 사실 그날 눈물을 흘렸거든요 눈물 저도 울컥했어요 되게 그때 실제로 볼 때 되게 뭘 보고 있는지 음... 막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 맞았어? 춤으로 봤다? 어 맞아보나? 음... 아팠어요 요즘 들어서 나는 아 좀 요런 춤을 많이 보고 있다 요런 게 있을까요 혹시? 요새 저는 파티댄스? 오 파티댄스 오 파티댄스 옛날에 소울트레인 영상 사실 그거를 보면서 막 춤 동작을 배우고 이런다기보다 음... 바이브 바이브나 필드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춤을 추시니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참 다이나믹하네요 아 그런 게 보이시나요? 예 저는 직장인으로서 이런 게 참... 근데 직장 어디 다니시죠? 그... 비밀이에요 아 비밀 직장 비밀 조직 같은 거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커몬댄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아 이 댄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라고 추천 혹시 해주고 싶은 댄서가 있나요? 강추! 저는 고고브라저스 아아... 물론 되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으흠 되게... 락킹 댄서들이 그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쵸 오 직장인 조이나 씨의 질문 제가 춤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제이지께서 네네 평소 혹은 자기가 춤추면서 으흠 이 사람과 꼭 이 사람과 한번 무대에서 배틀을 한번 해보고 싶은 댄서 어... 배틀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? 오 이 질문 괜찮은데? 5, 6, 7, 8 누가 좀 기다려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사실 배틀을 막 하고 싶다기보다 응 뭔가 그 한 무대에 이렇게 서서 응 제가 그 형님 앞에서 춤을 추고 응 그 형님의 또 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바로 눈앞에서 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기가 막혀 진짜 그거는 영광스럽겠네요 아휴 그걸 가장 존경하고 그냥 앞에 마주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지를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? 춤을 이때까지 춰오면서 춰오면서 누군가가 배틀을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틀을 붙었던 상대 그리고 배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는 많은데?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Just That Wood 어 Just That Wood Just That Wood POP&C Brought but if you go into comparison of It's always about like Who came out first And who's going against the other 제일 큰 배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배틀에 대해서 구중을 하셨어요 그때 그 제일 한국대표 대박 월드 챔피언 대박 쩌릅쩌릅 제가 하고 있는 모아이어라는 팀에 호환이라는 호환 저 친구들 많이 봤어요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호환이랑 호환이랑 되게 사실 2013년도 부터 한국 예선을 시작해서 한 그때가 네 번째 도전이었어요 한국까지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되게 아쉽게 계속 결과 나오다가 그때 이제 되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꼭 하자 마음을 굳게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승했을 때도 막 이게 우승해서 좋다 이거보다 얼떨떨했어요 음 그 자고 나서고 한 건가? 음 이런 건 장난 아니다 저는 저스태부 우리 제이지분과 호환이 우승하셨을 때 저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그쵸 기억이 나네요 그 영상을 본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결승 배틀에서 저스태부는 이제 심사라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제 호환 군과 제이지가 있고 다른 상대편이 여기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딱 일어나서 이제 3, 2, 1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크흐 짝! 크흐 크흐 짝! 제가 기쁜데요? 그죠? 예, 제가 어머,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긴 비밀조직의 조연아씨 다음 질문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봐시죠 어, 제가 이쪽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 네, 네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무대 퍼포먼스 퍼포먼스? 네,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퍼포먼스?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또 얘기하니까 위아원이라는 행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월드 페이머스 팀이 처음으로 다 같이 쇼케이스를 그렇죠 월드 페이머스 bout list 퍼포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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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 그 있잖아요 무대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. 우리 제이지가 물론 댄서들 얘기는 많이 했지만 뮤지션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조금 임팩트를 줬던 혹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아티스트가 있다면?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물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많지만 저는 되게 펑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. 펑크! 피펑크! 피펑크! 피펑크 아티스트들 중에 되게 그중에도 너무 페이보릿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 The Shadow of Your Smile 이라는 D-Train. 아 D-Train. 탈까요? 지금 음악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탈까요? 아 왜 매우 있는데 이쁘게 다 같이 타야 될 거 같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우, 되게 잘하시네. 오우, 그럼요. 이춘, 저춤, 막춤, 몸춤. 주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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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춤. 컨댄스! 또 더 좋아하는 뮤지션이신가요? D-Train 말고도? 또? 조지 클린턴 조지 클린턴 진짜 어마어마한 아티스트 말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죠 사실 조지 클린턴 말하면 입박죠 그래서 펑크 그 중에서도 피펑크 최근에 군대도 전역했고 어떤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악을 더 예전보다 조금 더 뭔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마어마저하게 느껴지지 요즘에 좀 아 난 요즘에 이런게 좀 좋다 이런 음악 좀 좋다 하는 어떤 요즘이 가장 즐겨듣는 어떤 곡을 하나로 말하면 되네요 아 곡도 좋죠 태모라고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는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안에 웨어 마이 슈즈라는 웨어 마이 슈즈 웨어 마이 슈즈 내 신발하고 있어 아니요 웨어 아 웨어 마이 슈즈 시느라고 시느라고 흥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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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음악 한 곡만 들어야 한다 흥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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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흥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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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뻑 crem cm mış 흥얼거리 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다른 예능에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공식질문으로 이거 한 번만 드리고 싶어요. 제이지에게 춤이랑? 춤? 모르겠어요. 약간 저는 지금 춤에 완전 빠져있는 상태여서 이게 춤이 막 딱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제가 약간 그냥 춤? 그냥 춤이 저고 춤을 추면 너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추는 것 같아요. 항상. 이미 너가 들었구나, 삶에. 그룸이라는 것이. 춤과 음악이. 자! 여기서 우리 제이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어떤 행복, 앞으로 계획, 목표 같은 게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,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죠. 저 같은 경우는 댄서이기도 하고 DJ면서도 프로듀싱도 좋아하고 있어서 앞으로 딱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제가 더 춤으로 많이 저는 이제 목표가 제가 더 춤을 많이 추고 많이 보여드리고 더 또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음악적인 부분도 물론 DJ이고 뭐 프로듀싱도 하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아도 음. 그냥 음악도 더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더 그냥 더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음. 너무 어렵게나마 어떤 댄서인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. 오늘 커먼 댄스 스페셜 게스트 제이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. 너무 반가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바쁜 시간에도 우리 비밀조직에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조인안씨 예. 자주 불러주세요. 아 자주 불러주세요. 꽤나 함께합니다. 자 커먼 댄스 오늘 여기까지고요.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마무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죠? 커먼 댄스 구독! 좋아요! 알람! 댓글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 만나요! 컴온! 댄스!